인터넷이 연결이 되야되죠 자 그래서 앉아라 sit down sit down sit 뜻은? 앉다 앉다 웃으시죠? 뭐 뭐 하다니까 하다시죠 오케이 그래서 도원이가 배웠던 것은 하다시로 시작해서 뭐뭐 하세요 라고 부탁하는 문장입니다 down의 뜻은? 아래로 그래서 아래쪽으로 앉으세요 앉으라는 말입니다 sit down 앉으세요 sit down 오케이 그 다음에 I will I will I will 오케이 will의 뜻은 will I will will will의 뜻은 할거에요 뭐 뭐 할 것이다 그러면 생략된 말은 I will I will sit down 아 will sit down 그랬죠 그래서 뭐 하라 그랬어요 앞에서 앞사람이 sit down 하라고 A가 말했죠 별때 B가 뭐라 그러는거에요 I will sit down 앉아라 앉을거에요 이번에도 I will I will 자 계속해서 책을 펼쳐라 Open Open the Open the book Open the book Open the book 이러나요 Open your book 은 하다씨 하다씨죠 오케이 유얼는 북은 책 북은 무슨 씨죠 이런 씨 어떤 물건의 이름이니까 이름 씨죠 오케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원이가 15호에서 배운 것은 하다시로 시작해서 뭐뭐 하세요 라고 부탁하는 문장이라 했습니다. 그래서 책을 펼치세요 하고 싶으면 책 펼쳐라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? 도원이는 니가 하고 있는 거에 집중 좀 해 책을 펼치세요 책을 펼치겠다 이 말은 알겠습니다. 책을 펼칠 겁니다 계속해서 손을 드세요 평가 공부를 안하니까 기억이 안 나죠 뭐라고요? 아유 빨리 뭐라고요? 라고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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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얼은 핸드는 손 그래서 드세요 무엇을요? 무엇을? 선생님 설명할 때 도원이는 안 들어요 자꾸 어? 들어라 raise 무엇을? your hand raise raise pleas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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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aise your hand please 계속해서 o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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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의 세뇨된 발 ok I will will raise my my hand 옳지 ok I will raise my hand 손을 들겠습니다 ok 자 가방 좀 내려놔 sit dow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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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씩? 하자 씩? 오케이 그래서 하자 씩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배웠다 그랬어 뭐뭐 하세요 라고 부탁할 때 put down 해라 your bag 무엇을? 너의 가방을 어? put down your bag 오케이 가방 좀 내려놓으세요 put down your bag put down your bag 선생님 I will I will 또 왜 병원 갔다 와서 오케이 그래서 I will will의 뜻은 할 거예요 넘어갈 I will I will I will I will I will I will put down back my bag 오케이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put down put down your bag put down your bag 책 가방을 내려놓으세요 했으니까 I will I will put down my bag 나의 가방을 내려놓을 겁니다 I will stand up please stand up please stand up please 그러면 stand up의 뜻은 stand up 일어나고 일어나다 서다 please의 뜻은 뭐고 제발 보고 어떻게 할 때 쓴다 공손하게 부탁할 때 쓴다 됐습니까 좀 일어서 주시겠어요 put down I sit down please stand up please stand up please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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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야 된 말 오케이 I'm here I'm here stand down I will stand up I will stand up I will stand up Please 넣으면 안 되죠 Please 부탁할 때 쓰는 건데 내가 부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일어서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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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문 좀 닫아주세요 Close the door, please Close the door, please Close the door, please 뭐라구요 Close the door, pleas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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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닫다 라는 하자시라고요. 더의 뜻은 도의 뜻은 그래서 그 문 좀 닫아주세요 클로즈 클로즈 더 클로즈 더 도어 플리즈 클로즈 더 도어 플리즈 클로즈 더 도어 플리즈 오케이 그 다음에 네 안녕히 가세요 뭐 왜 이래? 오 오늘 이상하다 요렇게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점프 left